독고양이 독고양이 독고양이를 이고 싶어요 자폭 다이버 죽었다 우리가 레고코리아 오피셜리 챌린지 리서드 인터테인먼트 오피셜 오버워치 게임을 좋습니다. 저희 빌리자드 코리아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세계적인 완고기업과 세계적인 게임기업의 오버워치 맞대결 레고대 블리자드 블리자드 레고에 6대6 오버워치 배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사 대표님 간의 맥클이 1대1 대결이 되겠습니다 나오자마자 갑자기 두 발 자 어 여기에서 레고가 먼저 키를 올립니다 오히려 한대 맞았고 드디어 험난으로 잡지 못하면 이거는 자아! 못났어! 너무 좋아! 난사! 아 난사이! 난사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레고 코리아 사람은 근접 공격만 해도 죽어요 바람 박고만 해도 죽어요 난사! 난사! 퍼팅! 언니! 언니 퍼팅! 대왕으로 부리자드 코리아 칩니다 자 자 자 자 일부러 한 발 빼고 빼고 적군하려고 아아아아아아 덕분에 공격이 되는 이벤트 점에서는 레고가 승리랍니다 오늘 정말 잘 공격이었어요 근데 경기가 정말 재밌었어요 야 난 이런거 알지 이제 본 경기로 진행을 해봐야 할텐데 팀 블리자드입니다 아 이를 상대하는 팀 레고도 한번 만나볼게요 블리자드가 아무래도 평점이 있다 보니까 좀 우세하지 않을까 원래 푸실골이 승리를 좀 더 점치기 힘든데 그래서 옆에 팀 걸겠습니다 블리자드와 레고, 레고와 브리자드의 이벤트전 첫 번째 게임이 과연 어느 기업이 먼저 우세면 시작이 될까요?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돌칭 조합을 분지하고 있는 게 블리자드 팀 좋아 자 그럼 만토의 방법은 자, 1번! 좋아, 1번! 지혜 맛으로! 화이팅! 자폭 따이고 싶었다! 자폭 따이고 싶었다! 맞아, 독고양이! 어? 그러나? 독고양이를? 이것이? 이것이 만토다? 우와! 나는 불마가 아니야, 나는 불마토가 아니야! 우와! 우와! 비교해야 돼, 비교해야 돼, 비교해야 돼 해킹볼 좀 잡아줘, 제발! 자, 또 또 밀어요? 자, 또 또 밀어요? 자, 또! 이거 브릭 와요! 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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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번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어, 저 잡아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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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아파, 내가 아파! 아, 내가 아파! 아, 어, 와! 스피드, 스피드! 아, 너무 아파! 아, 아, 어... 중간에 멈추면 나는 끝난다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안 돼요, 아! 놀이다! 놀이다!